저희 강아지 초코랑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.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시원한 바람도 좀 쐬시고 한강이나 공원 같은 곳에서 맛있는 거 드시게 해서 수박 만통 딱 썰어가지고 에어컨을 추워질 정도로 시원하게 들고 따뜻한 선물불을 덮고 있는 걸 좋아해요. 여름의 대항을 사랑하는 넷플릭스 첫사랑은 처음이라서 시즌2 호텔 델루나 델루나 같이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